방콕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스테인버그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스테인버그 꽤 했어요 지금 UR에서만 UR 44C 22C하고 오늘 24C를 할 차례고요 이제 C가 C타입이 안 붙는 애들로는 UR 242, UR 12 지난 시간에 했죠? 12 10만 9천원이라는 정말 너무너무 착한 가격에 충분히 나름대로 작업할 만큼의 퀄리티를 뽑아줬던 전형적인 엔트리 모델 정말 혜자로운 구성 UR 12 최근에 보셨고요 그리고 UR RT2, RT4도 저희가 했었습니다 오늘은 24C 이게 어떻게 되냐면 UR 44C 같은 경우에는 6인 4아웃이에요 그럼 UR 64C라고 했으면 안 헷갈리고 좋잖아 그죠 아날로그 인품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 하여튼 4사C입니다 그리고 22C는 2인 2아웃이고요 오늘은 2인 4아웃 그래서 24C입니다 이거는 지금 가격이 29만원이네 할인가 기준 29만원이고요 할인이 꽤 많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할인가 기준으로 22C는 22만 5천원 44C는 39만원인데 요거는 할인율이 요거보다 조금 덜 적용이 되면은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지금 5월 말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버즈비스 사이트 상에서 보시면은요 더 강력해진 뉴 UR C 시리즈를 만나보세요 해서 2, 4, 2인 4아웃 USB 3.0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렇게 나와 있죠 29만원 자 밑으로 내려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 일단 생긴 게 조금 더 고급스럽게 생기기는 했어요 C타입이 까맣게 블랙이 가져다주는 그 느낌 있죠 조금 그래도 확실히 그 퀄리티가 C가 들어가 있는 애들이 조금은 더 높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외관 보고 올까요? 네 바로 보고 올게요 자 UR 24 C입니다 이거는 이제 멀티 인풋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프리가 들어가 있는 이 멀티 인풋 단자가 두 개가 앞에 있고요 2인 4아웃이죠 그리고 이쪽에 인풋 1, 2 게인이 각각 있습니다 그리고 인풋 1에 이제 하이지 요거 선택을 해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8V 팬텀 파워 그 다음에 아프 소스를 1, 2 스플릿과 스테레오로 고를 수 있는 단자와 그리고 여기 마스터 Q 그리고 인풋 DAW 믹스를 조정을 해주실 수 있는 노브 가운데 딸깍 걸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여기 헤드폰 볼륨 조절해 주실 수 있고 아웃풋 요 노브는 조금 크게 달려있네요 자 그리고 옆쪽에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블랙 색상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패킹 근데 뒤쪽은 이제 마이크로 5핀이랑 USB 3.0 파워소스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미디 인어 그 다음에 라인 아웃풋 여기 LR, LR 그리고 이쪽에 메인 아웃풋 LR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외관 보고 왔고요 사이트 상에 이렇게 명칭별로 다 정리되어 있죠 이걸로 각 명칭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보면 32비트죠 우리가 그 저가 형태는 보통 24비트에 192kHz인데 여기 32비트로 확실히 음질이나 이런 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래스 A 디프리 디프리 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호환 소프트웨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 모드로 선택할 수 있죠 DAW와 DJ 두 가지 전환 가능한 모니터 모드가 있어서 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직접 선택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나 루프백 루프백 당연히 되고요 안 되면 안 되죠 요즘에 그리고 레이턴시 프리 모니터링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아이패드용 큐베이시스와 같은 iOS 오디오 애플리케이션과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시 큐베이스 AI 네 LE 이런 것들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믹싱 어플리케이션도 제공이 되네요 많이 줘요 뭐 리버브 엑스 리버브 뭐 채널 스트립도 주고요 기타 앰프 클래식 뭐 클린 뭐 크런치 드라이브 리드 뭐 많이 주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음 참 좋은 게 이런 거에요 그러니까 이 인터페이스 샀더니 할 수 있게끔 많이 해주는 이런 것들이 맞아요 인터페이스만 사면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줄게 하드웨어만 구해요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이제 정말 음악 하는 사람들 혹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있어서 좀 많은 경우의 수를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지닌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뭐 다 따로 사야 됐는데 요새는 뭐 인터페이스 하나 사면은 워낙에 줄줄이 주니까 실제로 공부를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이걸 하다가 이제 뭔가 플러그인이나 아니면 뭐 큐베이스도 프로페셔널 이렇게 욕심이 생기면 그때 업그레이드를 해도 되고 시작은 일단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이즈 나와 있습니다 어 1100g이네요 1.1kg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시스템 리퀘어먼트가 나와 있는데 역시나 그런 세부 스펙이 안 나와있어요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 놈들 어디에 있다 저기 매뉴얼에 있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서포트에 들어오셔서 유저 매뉴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 모델명을 치시면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뒤쪽에 테크니컬 스펙이 나와있고요 6R12 같은 경우엔 이 테크니컬 스펙조차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메인 아웃풋은 다이나믹 레인지 106 그래서 뭐 다이나믹 레인지 차이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뭐 비트 수나 이런 데서 약간의 그런 오디오 엔진의 퀄리티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사이트상에서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 요것도 컨트롤 패널 한번 볼게요 컨트롤 패널 보시면은 네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여기 UR24C라고 여기 모델명 떠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로우 레이턴쉬로 바꿔볼까요 그러면은 같은 그 버퍼 사이즈에서도 48에서도 이런 식으로 네 로우 레이턴쉬로 조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그리고 스테이블 하면 조금씩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로우 레이턴쉬에다가 이걸 더 줄여볼까요 뭐 128 이러면은 요런 식으로 완전 확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은 뭐 256이나 그렇죠 512 정도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스탠다드 모드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하여튼 뭐 한 20만원 정도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갔고 그리고 실제로 좀 어 지금 보시기에도 외관상 좀 이렇게 케이블 정리라든가 내가 뭔가를 작업하는 거 있어서 약간 좀 확장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뭐 역시나 모든 하드웨어 제품이 그렇지만 조금씩 비싸질 때마다 주는 소프트웨어가 조금씩 양이 많아진다 뭐 요런 거 그렇습니다 생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뭐 기타 치시는 분들 특히 일렉을 연주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외장 보드를 아웃보드를 연결을 할 때 최소한 인풋이 4개가 있는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일 좋다 기타 치시는 분들이 인풋을 활용하기보다 모니터 시스템이 조금 많은 분들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아웃풋에다가 조금 더 확장성을 포커스를 맞춰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인풋은 2개인데 아웃풋이 4개가 나가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시는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게 강점이라면 강점이 네 그렇죠 반대라고 보셔야 되겠죠 4사씨는 이제 인풋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고 이사씨는 들어갈 거는 많이 없지만 모니터 시스템이 조금 넣을 게 조금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걸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렇게 스펙과 컨트롤 패널까지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다가 또 요즘 핫한 명곡 BTS의 버터 같이 녹음하면서 이게 바로 여기 오디오 다이렉트 비교를 할 수 있게 지금 이미 UR12에서 저희가 녹음한게 작업이 되어 있으니까 이 위에다가 똑같이 얹어가지고 똑같은 구성으로 일리도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 실제 녹음편 활용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방구성미 채널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타임스